보충 보강 오기 전에 선생님한테 먼저 연락해야 돼. 네. 자, 요거 맞죠? 아, 안 켜졌구나. 위치 맞고 답하는 거 맞죠? 네. 네.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가 어디 있는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is he? Where is he?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것도 문장이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요. 비동사죠. 오케이. Where is he? 어떤 남자의 위치에 궁금하면? Where is he? Where is he? 자, 이제 오면 되겠다. Where is he? 오케이. 그랬더니 그는 식당 안에 있대요. He is in the... 레스토랑. 레스토랑. 다음 썰어볼까요? 응. R E S T 레스토랑이니까 레스토랑이니까 R A N G 이...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레스토랑 틀렸고요. 레스토랑 쓰기 다섯 번 아니지. 열 번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몇 번 써야 될까요? 지금 시험 다 친 거예요? 아니요. 다 안쳤어요. 다 안친 거예요? 단자마다 다 썼습니다. 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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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토어 레스토란트라니까 레스토란트 레스토란트 에이유는 둘이서 무슨 소리낸다 했어요 레스토란트 에이유는 뭐여서 이거 뭐예요 아 이건 이게 아닌데 잘못 눌렀다 에이유는 니가 익힌 적이 있는 단어인데요 어텀 얼음 얘가 얼음 어텀 소리가 날라 그러면 얘가 지금 무슨 소리내야 돼요 어 소리나 그럼 이게 무슨 소리내겠어요 토 토 레스토 레스토 런트 레스토란트 오케이 레스토란트 써볼까요 르elim 레스토랑 레스토란트 에이 이거 연습할 시간이 그렇게 없었나요? 수기 연습할 시간이 응? 수기 연습할 시간이 그렇게 없었어요 러스트 물어봤는데 왜 다 대답을 안 합니까? 응? 수기 연습할 시간이 그렇게 없었냐고요? 아니야 뭐예요 이게 레스토란트라고요 레스토란트라고요 써보세요 뭐예요? R West O L 테란트라고요 한uty 1 2 2 여기 병원, 도서관, 음식점, 박물관, 전부 다 15번씩 일단 한 번씩 써서 나한테 내세요 이건 뭐 준비도 하나도 안 해가지고 뭘 지금 썻는 것도 틀렸구만 시간에 그렇게 뭐 쓰기 연습하고 올 시간에 그렇게 없었어요? 아니요 며칠을 쉬고 왔는데? 이거 한 번씩 쓰고 나한테 검토할게요 네 초등학교 4학년 수준으로 중학교 올라가겠다는 겁니까? 네 네 테레로야 raconte 네 네 네 네 네